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 브리핑 365 많이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약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신세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혹시 백화점이나 일반 의류 상품점을 가면 눈이 휘둥그레질 때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멋진 옷들이 많은데요. 마네킹이 입고 있으면 멋지고 좋아 보이는데 직접 입어보면 실망한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조만 그런가요? 저도 마네킹이 멋있어서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더 큰 걸 입다 보면 좀 안 어울리는 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마네킹에도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최근 한 의류 판매장 앞에 현실적인 마네킹이 나왔습니다. 패션업계의 모델 변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데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네킹이 입은 것을 보고 옷을 샀다가 가장 크게 실패하는 경우는 청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청바지 길이가 너무 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네킹 키가 몇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보다 좀 작지 않을까 싶은데요. 키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183 정도 되는데. 그렇군요. 남성 마네킹은 키가 190cm고 여성의 경우에는 184cm라고 합니다. 엄청 크네요. 네, 제가 키가 정말 큰 편이거든요. 173인데 그것보다 10cm나 더 큰 게 마네킹인 거죠. 그런데 보기만 좋고 사실 현실성은 떨어져서 오히려 소비자의 만족도를 반감시키는 역효과도 난다고 합니다. 최근 한 의료 판매장 앞에 현실적인 마네킹이 등장했는데 우리나라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성인들의 키와 허리둘레를 평균을 내서 이것과 똑같은 체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키가 몇이 될 것 같습니까? 한 70 중반에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172c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둘레는 30.3인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160.9cm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허리는 29.9인치죠. 정말 현실적으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인 체형에 가깝다 보니까 마켓 마네킹에게 어울릴 정도면 실제 입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 당연히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쇼핑의 실패가 매우 적어지겠죠. 마네킹만 바뀐 게 아닙니다. 최근 패션업계를 보면요. 현실과 동떨어진 체형을 표준으로 삼았던 과거와 달리 정말 평범한 것에 초점을 두고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준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방송인 조세호 씨입니다. 조세호 씨 하면 패션 감각이 뛰어나기로 매우 유명한데 그에 비해서 체형은 기존 모델과는 차이가 크죠. 키가 작은데요. 하지만 현실성은 정말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한 회사는 그런 조세호 씨와 협업을 해서 제품 제작에 나섰고 길이 수선이 필요 없는 의류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깨 넓이나 소매 길이 또 바지 길이를 모두 평균 체형 치수를 고려해서 전략화한 겁니다. 인기가 정말 많아서 현재는 5차 재주문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옷을 사면 바지 길이 줄이는 건 기본이고요. 또 다른 부분, 품이라든지 줄여야 할 게 팔 길이도 줄여야 할 게 많죠. 쇼핑을 하다 보면 잘 나가는 곳들은 전문적인 모델이 아닌 사내 직원을 기용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많더라고요. 사내 직원은 어떻게 보면 그 옷을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먼저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내 직원들이 직접 입어보고 현실감 있게 핏 정보를 제공하면 구매에 매우 도움이 된다. 이런 컨셉입니다. 가장 아이러니할 때가 빅 사이즈의 옷을 판매하는 곳인데 모델들은 하나같이 말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꾸준히 실제 빅 사이즈 체형의 소비자를 위해 비슷한 분매를 가진 모델들이 광고를 하는 쇼핑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최근에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패션계의 변화는 2, 3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획일화된 미적 기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꾸준하게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빛을 발한 겁니다. 정말 모델 같은 몸매를 내세우던 패션업계의 움직임이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바디 파지티브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뜻인데요. 이런 사회운동을 통해서 날씬하고 마른 몸이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신의 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가꾸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체형뿐만이 아닙니다. 성별이나 인종, 외모와 관계없이 내 몸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자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 의류 브랜드를 중심으로 바디 파지티브 마케팅이 증가했는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기운이 국내 패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옷을 입을 때 먼저 입는 건 첫 번째 아이템이 속옷이잖아요. 이 속옷에도 이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유명 속옷 업체는 비현실적인 몸매를 뽐내는 모델들을 패션쇼에 등장시키는 거로 유명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었다고요. 네, 엔젤이라고 해서 매우 유명했던 업체인데요. 바디 파지티브 흐림이 이어지면서 이 사업도 휘청되다가 최근에는 평범한 몸매의 모델들을 내세우면서 획일적이고 비현실적이었던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매출도 많이 뛰었고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나 성소수자인 미국 여자 축구 선수 등 이전 내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모델들을 잇따라 내세우면서 기사 회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MZ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런 문화가 확산하면서 속옷 업계에도 디자인 요소보다는 편안함이나 건강함을 추구하는 추세가 자리 잡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른 브랜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는 여전히 외적인 것에 대한 선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을 또 많이 받지 않을까요? 네, 그냥 사소하게는 내 친구들 소식을 보려고 SNS를 키게 되지만 알게 모르게 어떻게 노출되는 것들은 다 미적인 것들 많습니다. SNS가 외모에 대한 강박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조사도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이 젊은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년 동안 심층 조사를 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10대의 여성 그리고 청소년 32%가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인스타그램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답변인데 또 일부는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섭식 장애를 겪게 되기도 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때 뼈말라 인간이라는 이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극단적으로 마른 몸을 추구하는 추세가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런 현상의 반발에서 생긴 것이 바로 바디 퍼지티브인 것처럼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회균화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외모를 추구하고 또 현실적인 이상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MZ세대 고객들은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상품 역은 기본이고 자신의 구매하는 상품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패션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추워지는 날씨에 혹시 뭐 하나 챙겨야 한다 하면 뭐 꼭 입어야 하는 아이템이요? 추위에? 깔깔이 아닌가요? 깔깔이 입으면 정말 따뜻한데 요즘은 뽀그리라고 합니다. 뽀그리요? 네 뽀그리는 바로 플리스라는 건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찬바람이 불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기본템으로 자리 잡을 만큼 세대를 불문하고 인기가 뜨겁습니다. 뽀그리군요. 네 MZ세대의 가치 소비에 발맞춰서 이 뽀그리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단으로 만든 제품까지 등장했는데요. 뽀그리뿐만이 아닙니다. 패션 기업들이 잇따라 친환경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업은 리사이클 합성 가죽, 재활용 코르크 등의 폐기물을 재가공해서 친환경 원자재를 주요 소재로 사용한 신발을 내놓아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현실 마네킹의 등장에도 이런 MZ세대의 가치 소비가 뒷받침이 됐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소비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걸까요? 네. 관련한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이 발간한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이 제품 구매를 할 때 기업의 친환경 활동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응답자의 54%가 10% 이내에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보통 친환경 소재를 활용할 경우에는 복잡한 제조 공정으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 의미를 아는 만큼 소비자들은 더 많이 구매한다는 거겠죠. 네. 패션업계에 불기 시작한 이 현실적인 마네킹들을 계기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가꾸면서 사랑하자는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